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내친김에 가계부채를 여러분 한번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마침 중앙일보가 가계부채에 대해서 한번 사설을 다루었기 때문에 전번에도 한번 다루었지만 우리나라의 통상 가계부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대개 한 2천조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국가가 발표하는 그런 가계부채 데이터 같은 경우는 한국에만 고유한 전세 제도 전세 보전금을 포함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일찍부터 관련된 전문가들이 실제로 가계부채의 규모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전세 보전금을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해 왔지 않습니까? 이제 올해 들어가지고 전세 보전금을 포함한 실질적인 가계 여러분들 부채에 관한 그런 데이터들이 좀 자주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한 천조 정도 되죠. 전세 보전금이. 그렇게 하게 되면 합치게 되면 얼추 삼천조 정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 짙은 푸른색은 순수한 의미에서 가계부채고 가계부채는 2017년도에 1451조 원에서 2022년도에 1867조로 증가한 거죠. 그 위에 아주 옅은 푸른색이 바로 전세 보전금입니다. 2017년도에 771조에서 그다음에 이제 문정부 하에서 전세 보정 대출을 활성화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2022년도에는 1058조까지 늘어난 겁니다. 그럼 얼추 문정권 하에서 전세로 인한 여러분들 가계대출이 한 300조 정도 늘어난 거죠. 큰 규모죠.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죠. 한국의 가계부채는 얼추 삼천조고 삼천조 가운데 천조는 전세 보전금이고 나머지 2천조는 그냥 실질적인 가계부채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딱 통계가 나올까요? 핏이 참 많이 늘었죠. 2017년도에 2,222조 원에서 700조 정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2022년까지 5년 사이에 문정권 하에서 가계부채가 한 700조 정도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700조라고 하면 대개 5년 정도 하게 되면 한 115조 원씩 매년 가계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크죠. 굉장히 큰 액수입니다. 매년 문정권 하에서 매년 가계부채가 전세 보전금을 합쳐서 한 115조 원 정도 늘어난 거죠. 이게 참 그래서 오늘 이 가계부채 문제를 실질적으로 중앙일보의 사슬에 가장 탑뉴스를 올렸네요. 가계부채가 심상치 않다요. 그런데 여기 보시게 되면 그다음에 고위험 가구가 61만 가구를 돌파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을 모두 처분하더라도 부채를 다 갚기가 힘든 고위험 가구. 이걸 이제 대개 고위험 가구를 결정하는 기준은 40%를 기준화합니다. 전체 가계대출자의 총 부채 원리금 상한 비율이 40%를 넘어서게 되면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한에 쓰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고위험 가구에 속하는 겁니다. 자기 소득의 40%를 원리금 상한에 쓰게 되면 이런 가구를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거지 않습니까? 추세를 보면 굉장히 답을 알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 추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지금 가계들이 살림이 잘 사시는 분들은 관계가 없겠지만 크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자기가 번 소득에서 원리금을 40% 이상 이렇게 갚는 가계는 2013년도에 30만 8천 가구 정도 됐습니다. 2014년도에. 그렇게 해서 이것이 점점점점점 늘어나 가지고 27년도에 34만 6천 가구가 됐습니다. 이거는 보통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어떻게 돌아가는가를 이해하는데 하나의 좋은 지표입니다. 고위험 가구는 갚아야 될 원금과 이자가 소득의 40%를 넘고 그리고 자산을 팔아도 부채를 갚지 못하는 취약 가구를 이야기하는데 이 가구가 30만 8천에서 34만 6천까지 늘어난 겁니다. 2017년도에. 여러분 그다음 자료를 보시게 되면 이게 고위험 가구 수 및 위에 고위험 가구 밑이 고위험 가구 숫자입니다. 이 34만 6천이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되면서 38만 가구로 늘어난 겁니다. 한 4만 가구 정도 늘어난 거죠. 4만 가구가 지금 늘어났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또 이제 얼마 정도 늘어났는가 하니까 고위험 가구가 지금은 이게 무슨 수치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 이 중앙일보 사설에 의하면 이게 60만 가구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61만 5천 가구로. 그러니까 기존에 너무 많이 뛰기는 뛰네요. 2021년도에 38만 1천 가구가 2022년도에 61만 가구로 늘어났다는 거 아닙니까. 1년 사이에 2배 늘어난 수치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수치가 늘어난 거죠. 2021년도에 고위험 가구 수가 38만 1천 가구였는데 2022년도 1년 사이에 얼마가 늘어난 겁니까. 60만 1천 가구로 늘은 2배 정도 늘어났다는 겁니다. 61만 5천 가구로. 그러니까 고금리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이 취약계층에게 큰 비용 부담으로 넘어왔구나. 여러분 이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런 통계치를 딱 보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2014년도에 30만 가구가 2022년도에 60만 1천 가구로 증가한 겁니다. 그 2014년도에 비해서 여러분들 어마어마하게 이런 증가가 많은 거죠. 2021년도에 비해서 2배가 증가한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추세성을 보시게 되면 금융부채 규모 기준으로 하더라도 전년 대비해서 9%가 증가한 겁니다. 2013년, 2023년 2월 추계치가. 가구 수 기준으로 5%가 증가한 겁니다. 큰 폭으로 증가한 거죠. 고위험 가구의 비중이 급속하게 2021년에 비해 가지고 2022년도에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한국의 금융불안지수는 지난달 21.8%로 집계돼서 벌써 5개월째 위기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주의 단계가 8s20이 아마 금융의 안정도 상태를 개수화한 것이 금융불안지수는 뭐 아닙니다. 금융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실물금융지표를 바탕으로 산출했는데 위기 수준을 23 정도로 잡는데 지수니까 23입니다. 주의 단계가 8s20인데 보시게 되면 2008년부터 2009년 또는 글로벌 금융위기 상황이지 않습니까? 크게 높아졌죠. 이때 이명박 정부가 상당히 선방을 했죠. 어려움을 닥치지 않도록. 그다음에 보시게 되면 비교적 상태가 좋다가 2020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또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다음에 2021년도 중반기 정도는 상당히 안정화됐다가 그다음에 23%까지 증가하는데 이거 금융불안지수 이런 지표를 보게 되면 2021년도 1월달에 5.8에서 2022년도 10월달에 23.5로 피크를 치고 그 다음 약간 내려왔지만 여전히 좀 위험한 상태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이 지수 같은 경우는 일종의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참조하시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단단히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은행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8.5 주의 단계에 진입한 이후에 지난해니까 2022년입니다. 지속적으로 금융불안지수가 상승해서 2022년도 10월달에 23.5로 임계치를 넘어섰고 이후 11월에 23.1, 12월에 22.1, 2023년도 1월달에 22.7, 2월달에 21.8로 5개월 연속 금융불안지수가 위기 수준에 머물고 있다. 이렇게 높은 수치는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하고 2020년도의 소위 팬데믹 사태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다. 어쨌든 현재의 은행권과 관련된 그런 세계적으로 은행권과 관련된 그런 위기 상황이 완전히 진화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심조심 잘 헤쳐가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모든 사람들의 해당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아주 서민들이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중앙일보 기사인데 아마 정부가 고금리에 내몰리는 그런 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정부가 이제 일종의 약간의 고금리 상품을 돈을 좀 모아가지고 100만 원 한도까지 이렇게 주는 것이 아니고 대출하는데 금리가 15.9%나 되는데 100만 원이 뭐 불티나게 이렇게 이런들 지원자가 모난 모양입니다. 반응은 폭발적인 제목은 소액 생계비 대출입니다. 대출 상담은 아마 서민통합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하는 모양인데 뭐 재원이 거의 바닥이 날 정도로 그렇게 아마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조동등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가 당장 수십만 원도 구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이 생각보다 많다는 이야기고 특히 이제 그동안 대부업에 대한 그런 좋지 못한 그런 이미지 때문에 최고금리를 낮췄지 않습니까 그런 최고금리를 낮췄기 때문에 오히려 역설적으로 그분들이 더 고통을 당하는 게 아니냐 여기 보시게 되면 오정근 한국금융융합학회 회장님께서 지금처럼 법정 최고금리가 시장금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경직된 상황에 이어지면 불법 사금용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한 의도가 반드시 좋은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지난 2022년 2020년도에 이제 법정 최고금리를 올려가지고 그 부작용 가운데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는 모양입니다. 전반적으로 자금난이라든지 경제난이 대단히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 그런 상태다. 그렇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편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